Q.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요? 뒷풀어가지고 아니, 거기 푸는게 아니고 앞에 예, 거기 풀면은 구멍이 넓어져요 풀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조이고 반대쪽으로 더 풀면 빠져요 반대쪽으로 조여야 하니까 반대쪽으로 조여야 하니까 이게 조여야? 아니, 거꾸로 거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? 네 맞물리게 아, 대박 나 조용하는 거 봤었는데 못 봤어 그냥 했어요 근데 티슨도 솔직히 이 정도는 해요 옆에서 봐도 고민을 하시니까 아니, 그냥 스킬이 달라 역시 스킬이 달라요 저번에 앞머리를 직접 다 만들었는데 응 사이즈가 컸을 뿐이지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갖고 자르는게 너무 아쉬웠었는데 죄송해요 내 충격이라 디자인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약간 도톰하게 하시는구나 도톰하게 하면은 이게 형태가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거는 이게 벌어져가지고 여기를 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거는 안에 딱 붙으니까 도톰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킬이 다르다 스킬이 다르다 귀 앞쪽까진 안갈거죠 이게? 아까 침수랑 귀 앞쪽까진 안갈거죠? 비밀머리같이? 그냥 딱 여기까지 약간 짧아지면 살짝 나오니까 응 근데 짧아도 된다 하시길래 그냥 짧게 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길 필요는 없어요 응 원래 원하는게 여기까지였으니까 길면 나중에 또 뜯기니까 아니 뜯기는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니까 또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더 얇으니까 네 나중에 넣고 빼고 하다가 또 이제 벌어져 볼 수 없어 저는 오늘 시간 내면 앞머리까지 해버리죠 응 앞머리를 해야되는게 두개에요 지금 응 어떤거에요? 이거는 지금 짧은 머리잖아요 네 긴 머리가 있어요 아 그 사실 그때 제가 보내주신거 있지 않았어요? 이건데 요거 긴 머리 버전으로 해야되거든요 근데 얘는 머리가 그나마 잘되있어요 돼있기나 근데 얘는 머리가 그나마 잘되있어요 아 그 아예 렌더를 두개 만드시는거에요? 네 얘는 머리가 아예 따로있어서 응 이 뒷머리는 그래로 갈거거든요 손 안되고 네 근데 요기를 잘라서 요기만 하면 될거같아요 응 그럼 그것도 도와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팔줄 넣어야겠다 뭐라고요? 얼마하면 돼요 아 이렇게 전달림을 모셔와서 이렇게 다 하게 해드리면 어땠다는거야? 아니 저 뭐라고 사드려야되는데 여기 오는 대가로 강사님이 박사드려있어요 아 우리 저번주에 못했던거 내가 사드려야되는데 안돼요? 오늘 미션상품 성공시켜봅시다 저번주에 그거 남겼잖아 아 그쵸 너무 아쉬웠어 뭐가요? 저번에 닭찜닭 먹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4명이서 4인분 시켰는데 아니 3인분 시켰는데 반이 남았어요 반이 어 저 엄청 많이 먹는데 어 잘됐다 잘됐어 어 잘됐다 정말 진짜 많이 남겼어 너무 아파 우리 다 못먹었대니까 이제 그래서 불렀어요 대단이나 어 실수